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은 이태원 사고를 기회로 삼아 정부 책임을 주장하는 촛불 난동 세력과 이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19일 이 촛불 난동 세력은 이태원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을 주장하며 반정부 선동질에 나섰고 애국 시민들은 야권이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날 촛불 난동 세력의 인원 부풀리기 뻥튀기가 특히 가관이었는데 이들은 실제 약 3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석 인원을 20만, 40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삼각지 현장에서 이들의 행진을 직접 취재했는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 수천 명 규모였습니다. 이 촛불 난동 세력의 도심 행진 추태에 맞서서 애국 시민들은 삼각지역 10번 추구에 모여서 이들의 행진을 마주보며 일렬로 서서 윤석열 잘한다와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을 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골적으로 민주당이 촛불 난동을 이용해서 반정부 선동질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위장탈당 논란에 이 민영배가 촛불 난동에 합류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한 겁니다. 안민석이, 강민정이, 김용민이, 유정주, 양이원영, 황우나 등 이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이 민영배는 촛불 난동 행사장의 단상위에까지 올랐습니다. 유정주는 연설에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곳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정치왕국, 검찰왕국인가라며 얼마든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윤석열차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장난 열차는 폐기해야 하고 우리가 멈추게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라, 인간 사냥을 멈춰라, 반성하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면 이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오지도 않을 것이면 퇴진하라고 소리쳤는데 도대체 시청자 여러분 저게 뭔 해결한 소리인가 싶습니다. 아니 부패와 비리 의혹에 대한 정당한 검찰 수사를 두고 지금 인간 사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간 사냥이 아니라 범죄 척결이요, 적폐 청산입니다. 이 민주당의 부패범죄자들은 잡소리들 하지 말고 얌전히 그냥 법의 심판이나 달게 받기 바랍니다.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이 촉불 난동의 목적이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이 같은 경우는 이태원 사고의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무대에 오른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촛불 광장으로 나오기 전에 선도적, 자발적으로 촛불 광장에 나온 용기 있는 초선 의원들이라며 오늘 이 시간 이후 저희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탈 것이라고 말했는데 노골적으로 이태원 사고의 정치와 정정화를 지금 대놓고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 안민석이 같은 경우는 유족들이 모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삼았습니다. 안타까운 이 청년들의 비극적인 사고를 반정부 투쟁의 장작으로 사용하는 요 따위 행위는 결코 용서받아서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데 지금 이 자들이 대놓고 그런 짓을 해대고 있습니다. 개돼지가 아니라 제정신 박혀있는 인간이라면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비열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은 결국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민영배 같은 경우는 12구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 이쯤 되면 과연 이 자가 온전한 정신인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M1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덮어씌워서 지금 반정부 선동질이나 해대고 있는데 정의 구현을 위한 육무방망이 찜질이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이날 촛불 난동 세력은 퇴진이 추모다 외교안보 민생안전참사정권은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쳤는데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라도 해줄 텐데 이건 막무가내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광화문역 인근에서 촛불 중고생이라는 것들도 한 20명 모여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난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성인들이 끼어들어서 현장에는 약 1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참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태원 사고를 기폭제 삼아서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죽음을 장작 삼아서 이 반정부 투쟁 정권 퇴진 운동을 이어가려는 수작지를 부리고 있지만 이미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난동 그리고 세월호 사태를 겪어 이미 학습효과가 생겼습니다. 이 재난과 비극을 정치 투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반인륜적인 투쟁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저자들이 전국 경향 각지에서 바득바득 긁어모은 촛불 난동 세력이 꼴랑 저겁니다. 이 촛불 난동 세력의 목적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 이 와중에 이재명이는 마치 지령이라도 내린듯이 세월호를 연상케 하는 주장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재명이는 정진상의가 구속이 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이 되었다. 유검무죄, 무검류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연이 거치면 실상이 드러난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검찰 수사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성실히 받기 바랍니다. 이미 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측근들이 연달아 구속이 된 만큼 이재명이가 받을 정치적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이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집중되고 있는데 민주당도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망조가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으로 타다가 이재명이를 끌어안고 자폭하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 이제 정진상의가 구속되었으니 이재명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이재명이도 이 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서 감옥서로 달려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촛불 난동도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문재인 적폐수사도 함께 속도를 내면서 그냥 이참에 문재인과 그 졸개들도 모조리 죄의 경중을 따져서 감옥서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